공고미와 콩콩이는 인터랙티브 동화책 공고미와 콩콩이는 인터랙티브 동화책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종이책과는 차별적으로 인터랙티브한 터치와 음성, 자막 등을 제공하여 교육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고미와 콩콩이는 북극 여행을 하는 꼬마곰의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어떤 곳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북극 여행을 하는 것처럼 전체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끝까지 읽고 나면 공고미와 같이 전체의 북극 여행을 한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미와 콩콩이는 10월 초 출시를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